경주시가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제기된 시 체육회 관계자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. 직장 운동경기부 4개 팀 선수를 면담해 체육회 관계자 A씨를 직장 내 괴롭힘 등의 혐의로 경주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. 또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체육인 독립법인인 스포츠윤리센터에서도 사건을 접수했습니다. 스포츠윤리센터는 체육계 인권침해와 비리를 조사하는 기구로 문체부 장관은 체육단체를 상대로 징계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. 스포츠윤리센터